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렇다면 우리 트롯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귀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외모는 귀엽고 깜찍하지만 노래실력은 엄청 무시무시한 무서운 가수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커 보이는 가수 국악 트롯요정 김다연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출연이에요 천태만상 정면에 카메라 보이시지요 천태만상의 청자 천상여러분께 또 팬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천상여러분 그리고 우리 팬님들 반갑습니다 가수 김다연입니다 아우 아 근데 첫 출연인데도요 처음 같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김다연씨의 노래를 천태만상에서 아주 자주 틀기 때문이에요 자주 듣고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또 하트병을 열심히 틀어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하트도 보내보고 그리고요 신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제 노래 또 꽃길도 불러주셨어가지고 고맙고 또 모 프로그램에서 또 직접 오며가며 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봐가지고 또 친근합니다 팬클럽 명이 얼씨구다연 네 맞습니다 이게 얼씨구다 또 좋고 얼씨구다연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이게 또 국악을 제가 했는데 추임새에 뭐 얼씨구 절씨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국악을 했기 때문에 네 얼씨구다연이고 제가 또 팬님들은 절씨구 팬님들이라고 부릅니다 얼씨구하면 저기서 절씨구 해주시겠네 기가 막힙니다 김남정님은 윤 차장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드디어 제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김다연 양을 천태만상에서 볼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하트병 뿅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냥 뿅이 나올 때마다 보라로 이렇게 날려주시네 최근춘님 소개해주세요 네 국악트론 요정 김다연 공주님 2집 앨범 발표 축하합니다 와 하연 공주님이다 블랙이다 귀여웡 아유 귀여웡이 다연씨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라 버튼 눌러주시면 아주 생생하게 이 스튜디오 현장 보실 수 있어요 9529님은요 다연님 너무너무 예쁘고 깜찍하고 야무지고 완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이분은요 지금 장규윤님은요 앨범 얘기를 해주시는데 소개해주세요 네 국악트론 요정 김다연 트로트 천재 김다연 15 정규 2집 앨범 축하합니다 대박나세요 응원합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화이팅 장규윤님께서 지금 정규 2집 앨범 이야기해주셨는데 새 앨범 발표 진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셨어요 지금 정규 2집 앨범을 주셨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감사합니다 저는 또 초보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여기 안에요 포토카드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포카라고 하는 포카 포토카드 포카 너무 예쁜 모습들을 다 담았어요 노래도 엄청 많이 담겨있는데 몇 곡이에요? 네 총 19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녹음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몇 년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USB 있습니다 USB 따로 또 USB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곡 그리고 CD로도 들을 수 있고요 네 와 아주 알차입니다 얼마나 알차입니다 알차 알차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3년 만에 나오는데 제가 1집은 5학년 때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2집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정규 앨범 내지 못한 가수들도 많이 있는데 네 계시는데 어린 나이에 2집 또 제목이? 15 아 나인가요? 네 제가 지금 15살입니다 그래서 15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딱 뭔가 간결하면서도 네 아 딱 15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제가 정했는데 아 사실 가족끼리 조금 저랑 아버지랑 충돌이 조금 있었어요 왜요? 왜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 이제 뭐 효 그리고 행복 뭐 사랑 이런 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그 앨범 이미지 나오기 며칠 전까지 계속 그것만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르셨어요 그중에 뭘로 뭐 효로? 네 효 특히 효 근데 제가 사실 효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훈장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이번에 정결범 2집에 넣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아버지 15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손님 있는 자리에서 여쭤봤더니 네네네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15을 원하셔가지고 야우 바로 성공했습니다 15 어 효는 또 이름절이라 조금 그리고 좀 압박감이 느껴지네 효 자체가 저도 외동딸이라 네 그렇습니다 효 아 이러나 저러나 15이 아주 찰떡이다 네 다연 최고님께서 떡 소리 난다 크 어쩜 이렇게 떡 소리 나게 말도 잘하는지 감사합니다 요즘 앨범 발표를 딱 하면은요 뭐 발매 기념 쇼케이스나 뭐 팬미팅 많이 하는데 다연씨는 어떻게 좀 했나요? 네 저는 2월 2일 2시에 쇼케이스를 또 앞에 기자님들과 함께 발표를 했죠 발표도 하고 쇼케이스 2월 2일 2시 이 2시 이유가 있나요? 풍족하니까 뭐든지 두 배 네 그것도 있고 이 집이니까 네 이 집이기도 하고 또 제가 숫자 1을 좋아해요 그렇군요 1 플러스 1으로다가 아니 단독 콘서트 느낌 같았을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도 있었고 사실은 팬님들은 앞에 안 계셨어요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쇼케이스로 네 그래서 물론 팬님들이 이런 힘찬 호응은 못 느꼈지만 그래도 제 곡을 소개하는 자리니까 더 중요하지 엄청 중요하지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팬분들 앞에서 라이브를 들려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 네 여기 천태만상 듣고 계신 분들도 지금 엄청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김다연씨의 라이브를요 네 김미영님께서 아이고 이렇게 속에도 똑소리나게 잘하니 다들 우리 다연이 우리 다연이 한다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쩌면 똑소리날까 그냥 아이고 똑소리나게 라이브도 좀 어떻게 청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럼요 제가 또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이 네 이젠 알겠더이다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 정규 2집 지금 주신 이 정규 2집 새로 나온 앨범의 네 타이틀곡 네 이젠 알겠더이다 뭘 그렇게 앓은 건가요 그건 들어보시고 너무 기대된다 제목도 기가 막힙니다 이젠 알겠더이다 자 그럼 라이브 청해볼게요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자 우리 천상위 여러분은요 노래 감상하시고 이번 새 노래 어떤 느낌인지 한 줄 감상평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십시오 자 김다연씨의 새 노래 이젠 알겠더이다 시작할게요 반주 주세요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녹록지 않은 살릴 것이니더 네가 떠나고 나면 너는 어찌 살테냐 기댈 곳이 없을 터인다 돌아보지 말아라 안 맘 보고 가거라 어제보다 내일은 소중하다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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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삶의 개가 진이 되어 힘들지요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한 통역 견디면 살아야 한다 힘들고 아픈 인생은 길에서 울며 태어났다 떠나고 살다 살다 보면 살다 보면 그 집은 너에겐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인생은 오해라고 한다면 견디며 살아야 한다 힘들고 아픈 새 그래서 울며 태어났다 그래서 울며 태어났다 감사합니다 김다윤씨의 첫 번째 라이브 이젠 알겠더이다 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그런 가사네요 첫 소절이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녹록지 않은 삶일 것이다 라니요 웃으면서 태어날 순 없지 뀨키키키키키 태어나진 않으니까 응예 하니까 견디며 살아야 한다 힘든 삶의 짐이 느껴지네 그런 노래네요 진짜 서른다섯 마흔다섯 또 표현하기 힘든 그 간정선을 열다섯 김대현씨가 이렇게 잘 해내니까 천상의 선물이다 라는 표현 심금을 울리는 애절한 목소리 이런 얘기를 들으시나 봐요 지금 김숙님께서 다현님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이젠 알겠더이다 성숙한 모습에 진지하게 부르는 노래 너무 좋네요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탐나는 딸같은 다현님 최고 최고 며느리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요거 요거 김숙님께 선물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두부과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햑진님 소개해주세요 하이텐션으로 토크할 때는 열다섯 같지만 노래 전주의 감정잡고 첫 소절 시작할 때는 프로종의 프로 리사이트라는 원로 가수 같네요 천태만상에 나와줘서 라이브 들려줘서 감사 감사해요 와 진짜 리사이트를 원로 가수 뺨 열 번은 쳤지요 지금 펩타이드 나인크림 윤햑진님께 선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와 이 가사가 가슴을 찢어놓네 이거 어떤 분이 또 하셨나요 이젠 알겠더이다 네 작사는 일단 홍성아 작사가님께서 해주셨고 작곡은 정기수 작곡가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정기수 작곡가님이 바로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 선생님 내 나이가 어때서를 이제 해주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집 앨범에 그러니까 열다섯 곡이나 담겨있는데 지금 이젠 알겠더이다 이 노래는 이런 게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탁 해서 어 이 노래 하고서 탁 바로 만나는 곡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저기 좀 이렇게 한참을 표로하다가 나랑 딱 맞는 곡이다 해서 찾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노래는 어땠어요 저는 제가 보기엔 저랑 딱 맞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고됐어 사실 뭔가 감정이 풍부하자 풍부한 노래를 좋아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에는 늘 막 하트병이나 그냥 웃자 이런 신나는 노래 했는데 이번 앨범에는 조금 슬픈 감정을 담은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서 고르다가 이 곡은 저랑 좀 잘 맞지 않나 싶어서 바로 딱 잡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아주 그냥 가슴을 후벼파네 이 노래가 타이틀이고 다른 또 타이틀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트리플 타이틀인데 트리플 트리플 액셀은 들어봤어 트리플 타이틀이 세 개라는 거죠 타이틀이 맞습니다 사실 열아홉 곡인데 제가 진짜 마음만큼은 모든 곡을 다 타이틀곡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노래가 다 좋다는 거죠 네 너무 저에겐 소중한 곡들인데 사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곡만 하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쉽다 그래서 내가 트리플 타이틀곡 해보자 네 해갖고 꼭 한 곡만 하란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세 곡을 넣습니다 세 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첫 곡은 이제는 알겠더이다 네 그리고 또 엄마 엄마 네 그리고 어즈버 라는 노래입니다 어즈버 어즈버 약간 프랑스 쪽 느낌도 어즈버는 무슨 뜻인가요? 어즈버는 감탄사예요 아 라는 감탄사인데 네 이런 인생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놓으며 살자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려놓고 싶을 때 어즈버 네 이런 건가요? 어즈버 어즈버 이게 그러면 방언인가요? 어디 지역에 어 그냥 감탄사인 거군요 네 감탄사 네 그렇군요 송희대장님은 이미 또 김나연 가수님의 신곡 엄마 어즈버 이제 날개더이다 세 곡 모두 대박나세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재숙님 소개해주세요 네 다연 가수 이 집 앨범 대박나길 응원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 신청합니다 엄마 지금 타이틀곡 두 번째 타이틀곡 엄마는 뭔가 엄마 하면 눈물벨이잖아요 눈물벨 그냥 엄마 눈물이 막 난다고 맞아요 이건 어떤 분위기인가요? 슬픈 곡인가요? 네 이것도 슬픈 곡인데 이런 이것도 또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이고 제가 세 곡 중에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일단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감정이 참 잘 잡히더라고요 지금 밖에도 어머님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엄마 근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아빠가 좀 섭섭하시겠는데 이거 김봉건 훈장님 네 맞아요 아버지께서 좀 원래 경연 때도 그렇고 어머니 노래를 불렀어가지고 아버지께서 속상해 하셨는데 다행히도 이번 정규앨범 19곡 중에 아버지를 또 소재로 한 곡이 있어요 아이고 있군요 네 물론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버지께서 조금 덜 속상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꼭 챙겨드렸구나 또 네 효녀구만 효녀야 이 노래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좀 엄마 청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 노래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다연씨의 새 노래 엄마 듣고 왔어요 3393님이 엄마 뮤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공주님 연기도 최고 가슴 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뮤직비디오도 이 노래 찍으셨잖아요 직접 출연까지 하시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연기자로 갑시다 또 너무 또 대단합니다 연기가 어땠어요 연기해보니까요 이번에 엄마를 약간 좀 드라마타이저로 찍었는데 연기를 제가 거의 이렇게 유튜브로 나오는 건 정말 처음이었는데 처음부터 눈물 연기를 하려니까 사실 어렵더라고요 안약 넣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는데 사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그냥 저 말고 다른 분을 쓰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연습을 해보니까 뭔가 끌리는 거예요 오지 오지 네 그래서 아 이거 해보고 싶다 연기 도전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엄마 딸 역할로 첫째 딸로 나갔거든요 맞아요 공부하는 모습도 있고 네 맞습니다 울며 불며하는 모습도 지금 보고 있는데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드라마 섭외 들어오면 그럼 오케이? 오 오케이 너무 감사하죠 그럼 아 지금 하정숙님은요 다연양 다섯 살 때부터 봤는데 이제 소녀가 되었네요 남이 봐도 흐뭇한데 효녀를 둔 다연양 부모님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부모님 좋아하시죠 항상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진짜 너무 뿌듯해하시고 특히 할머니도 진짜 이런 손녀둬서 너무 좋다고 진짜 엄청 좋아하세요 아 좋죠 아유 진짜 얼마나 좋으실까 그냥 깨물어도 깨물어도 너무 사랑스럽지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천태만상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는 곡 하트병 듣고서요 저희 김다연씨와 좀 더 이야기 이어 볼게요 네 아 뜨거 뜨거 아뜨거 뜨거 트로트 성공 맛 집에 불난다 불나 아 뜨거 뜨거 아뜨거 뜨거 신나는 게 좋아 그게 스롯이니까 믿고 듣는 윤수현의 전퇴만상 아,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라이브 듣고 나니 왜 김다연 김다연 하는지 이젠 알겠더이다 속으로 중얼거리고 계신 분들 많지요? 잠시 후에도 라이브로 한 곡 더 들려주실 예정이 오니 주변 분들에게 빨리 고릴라 접속하라고 소문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트롯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트롯 경연 프로그램 보이스트롯에서 2위 미스트롯2에서 3위를 차지한 실력파 가수 나이는 어리지만요 가창력은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김다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중학교 중학생인데 보이스트롯 출연 당시에는 몇 살이었어요? 12살 5학년이었고요 와 미스트롯2 때는? 미스트롯2 때는 6학년 13살 때 경연에 출연했습니다 와 진짜 그때도 정말 훌륭했고 또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뵐 때마다 다연이를 볼 때마다 다연씨를 볼 때마다 키가 쭉쭉 자라는 것 같아요 쭉쭉 맞아요 경연 때보다 한 10cm 정도 큰 것 같고요 그 정도 큰 것 같고 이게 이제 중학생 되니까 초등학생 때보다는 좀 더 많이 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더 어떻게 보면 감성이라든지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질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냥 지금 저를 생각해보면 예전하고 달라졌나 이런 생각하는데 유튜브 그러니까 너튜브를 보면 알아요 예전 영상을 보면 내 음색이 저렇게 앳됐구나 많이 조금 목소리가 성숙해졌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줄줄이 쭉 성숙하고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현서님은요 보는 라디오로 두 분 하트병을 보고 있자니 두 배로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두 배로 신이 나요 두 분 케미 너무 좋아 보여요 자꾸만 눈길이 가네요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트병 나갈 때 이제 안무를 좀 선보였는데 그걸 보시고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배로 신이 나시죠 정규 2집 2집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정동원 씨도요 경연 프로그램 출연 당시 되게 귀요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폭풍 성장해가지고 키도 엄청 크고 목소리도 어른스러워지고 김다연 씨가 느끼기에 이렇게 좀 성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있고 목표도 있어요 일단은 목소리는 사실 자연스럽게 조금 익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조금 나이가 들면 좀 더 목소리가 익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키는 167 정도 목표가 있어요 딱 굽신이면 예쁜 키 아 맞아요 맞아요 아유 그냥 3223님은 다연 양 같은 이쁜 딸이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3393님은 또 두 분 투샷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다연 공주님 언제나 열렬히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 공부랑 이제 노래 활동 이제 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홈스쿨링을 또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를 다니게 되면 사실 몇 교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힘들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를 좀 자주 빠지게 되면 공부를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가 받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홈스쿨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차에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고 좀 더 편한 것 같긴 합니다 아유 좋아요 아유 진짜 대단하다 아유 진짜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다연씨 같은 딸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또 다연씨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노래 제목으로 좀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국악을 하던 나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알게 해준 곡 궁금합니다 저는 오승근 선생님의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오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지금 이제는 알겠더이다 정기수 선생님께서 어떤 또 곡을 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또 인연 우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접한 게 네 그 여섯 살 때 네 전국노래자랑이라고 그쵸 K5 본부 네 그래서 거기 일단 예선 2차까지 통과를 해야 본선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방송에 나갈 수 있는데 네 그때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곡을 들고 갔어요 어어어 어어어 아 근데 2차에 떨어지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7살 때 또 도전했죠 어 그렇죠 7살 때 근데 2차에 또 떨어져가지고 어 막 울면서 송혜 할아버지 못 만난다고 그 후에 트로트를 하게 됐고 네 이게 딱 계기가 됐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그게 더해져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네요 그때 눈물이 지금의 나연씨를 만들었군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일단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부분이 반복되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부분이 되게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중독성도 있고 그리고 그 나이 때 제가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곡을 부르면 앞에 관객분들이 늘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아 내가 이 곡 잘하면 웃으시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불러야지 전국노래장에서 못다한 한 이제 그 이후에 불렀나요? 네 그 이후에 공연에서도 불렀고 또 방송에서도 불렀습니다 이야 참네요 자 이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좀 더 감상하겠습니다 세월아 믿겨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국악 트롯 요정 김다연씨도 궁금해졌어요 아이돌 노래들을 듣지 않을까요? 맞죠? 네 듣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한 곡 뽑아주신다면 사실 좀 좋아하는 곡들이 많지만 그중에도 뉴진스 언니들 디터 를 좋아합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걸그룹이죠 뉴진스 멤버들도 다 아시나요? 진짜 디터도 그렇고 어텐션도 그렇고 곡들이 많은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겐 언니들인데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제 위에 도연 언니가 3살인데 그 도연 언니랑 비슷한 또래 언니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 진짜요 그전에도 좀 좋아했던 아이돌 있어요 아무래도 또 어 저는 또 나이가 블랙핑크 블랙핑크 언니를 진짜 좋아했고 제니 언니 어 나도 진짜 좋아해요 나 예뻐서 너무 좋아해요 진짜 아 그러면 나도 아이돌 뭐 걸그룹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한 적도 있나요? 어렸을 때는 진짜 아이돌 너무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땐 노래를 판소리하고 트로트 했지만 내가 크면 꼭 해봐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크고 트로트를 하고 있는데 트로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너 트로트 할래? 아니면 아이돌 할래? 라고 물으면 어 트로트 하겠습니다 그래 80까지 아니 99학년 100학년 10학년까지 가자구요 목소리 나올 때까지 열심히 또 이렇게 어 트로트 뭐 판소리 등등 어떤 장르도 그리고 다 소화가 가능한 다현씨 아닙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 뉴진스의 디토도 노래 좀 더 듣고 올게요 안무도 다 알더라구요 아 진짜 아니 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축제 꽃축제 초대가수로 초대된다 하면은 무대에서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뭐에요? 저는 정규앨범 1집에 들어가 있던 꽃처녀라는 곡인데 제가 사실 이 곡을 많이 못 불렀었어요 왜냐면 그때 좀 바쁘기도 했고 공연도 사실 많지는 않았고 아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경연하고 나니까 봄은 지나갔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겨울에 꽃처녀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못 불렀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거에요 그래서 봄축제 되면 꽃처녀를 불러야되는데 이제 봄이 온다요 온다요 이제 봄이 옵니다 엄청 또 바쁠거 같은데 그쵸 마음가고 단단히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연씨 무대를 행사장에서 보는데 너무 신나더라구요 그리고 꽃 관련된 노래가 정규 2집에도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꽃길만 네 꽃길만 그리고 꽃가마 네 맞습니다 꽃을 좋아하네요 네 꽃을 좋아하고 또 작곡가님들께서 이런 꽃에 들어간 노래를 또 많이 써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거 들어봤는데 네 뭔가 이번에도 또 끌렸어요 끌렸어요? 네 그래서 이 곡 넣어야지 하고 넣었습니다 야 아니 딱 들으면 아 이거 내 곡이다 좋다 이런 느낌이 오나요 딱? 네 사실 신나는 곡들은 그런 감은 잘 안와요 신나는 곡들은 안오는데 느린 곡들은 좀 오는 것 같아요 오 이 노래가 딱 오고 되겠다 뭐 너한테 잘 맞는다 네 기가 막힙니다 저희요 꽃처녀 올봄에 이 노래 이 꽃축제 많이 많이 초대되셔서 꽃처녀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좀 더 듣겠습니다 네 자 김다연씨의 꽃처녀 입춘도 지나고 날도 따뜻해져서 그런지 더 마음에 와닿네 꽃처녀 들었구요 자 이번에 발표한 2집 정규앨범 이 노래 중에서 저희가 또 좀 라이브로 청하고 싶은데 어떤 곡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효심가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아 그 아버님께서 그렇게 타이틀 이름으로 정하고 싶었던 효! 네 이건 말 그대로 효를 주제로 한 거고 이 노래가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는 걸 아쉬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월아 가지마라 이런 노래입니다 공감이 갑니다 진짜 부모님 항상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마음이 좀 찡하고 그런데 좋습니다 효심가 그러면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천상 여러분 다시 라이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는 라디오 눌러주시고요 볼륨도 높여주시고요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라이브 준비되셨지요? 네 네 효심가 반주 주세요 모두 리오 odpow 저희는 뱨리에 어떻게 내려가 싶었죠? 세워라 가지마라 농민을 푸신다 가려고든 너나 가진 나이는 왜 두고 가나 난 아버지 이름이 천년만 년 오시고 어허 살고 싶은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세월아 너는 어찌 못들은 척하느냐 야속한 세월아 세워라 가지마라 용민을 푸신다 가려고든 너나 가진 나이는 왜 두고 가나 아버지 이름이 천년만 년 오시고 어허 살고 싶은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세월아 세월아 너는 어찌 못들은 척하느냐 야속한 세월아 아버지 이름이 천년만 년 오시고 어허 살고 싶은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세월아 세월아 너는 어찌 오우 옷들은 척하느냐 야속한 세월아 오우 와우 효심가 감사합니다 제가요 진짜 마음이 울컥합니다 제가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진짜 아우 천년만 년 이렇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네 근데 어 왜 눈시울이 척척 타죠 네 진짜 좀 찡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649하나님께서 효심가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다현양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해지네요 효심을 불러일으켜주는 다현양 목소리네요 해주셨는데 맞아요 아우 이거 노래 부르면서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어요 네 이제 부모님 이제 생각하면서 부르고 또 효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효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또 효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보니까 오 아버지 네 네 효하면 일단 저희 어머니 아버지부터 아무래도 생각이 나고 좀 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노래가 좀 더 잘 되지 않나 네 대단하다 기특하네요 김성문님요 소개해 주십시오 네 다현양 가사 전달력이 너무 좋네요 가사가 귀에 쏙쏙 박혀요 탄탄한 가창력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드려야겠습니다 우 오 오 진짜 가사가 너무 좋고 그 가사를 또 소화하는 다현씨 진짜 대단합니다 저희 김성문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김명희님은 안녕하세요. 수연님. 처음으로 이 시간 참여합니다. 다연이 라이브를 듣다 보니 너무 좋아서 해주셨는데 이게 듣기만 하는 분들이 많이 또 계세요. 라디오 특성상. 근데 듣기만 하시다가 참여하게 만드니 놀라운 라이브 인 겁니다. 저희 김명희님 선물 뭐 드릴까요? 조미김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조미 조미김 세트 앞으로 쭉 놀러오세요. 또 이 다연씨 라이브도 음원도 노래들도 많이 띄워드리고 하면 또 찾아와주시고 또 매일매일 찾아와주십시오. 저희요. 쭉 이어서 광고 듣겠습니다. 재미있고 신이 나는 러브 FM 잠이 깨는 탄탄같은 하이텐션 윤수현과 함께 천태만상 천태만상 윤수현의 천태만상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스마일 광주님께서 우리 다연 양 저희 팬님들이 뒤에서 응원봉 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서 계셔서 이때 응원봉 보면서 진짜 힘이 많이 났었어요. 끝나고 나서 또 사진도 차각차각 찍어드렸는데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새 앨범도 발표했으니까 열심히 또 홍보도 하셔야 되고 올 한해 계획 알려주세요. 일단 또 신곡을 발표했으니까 앞으로 방송 그리고 또 라디오 공연 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전곡을 다니면서 또 신곡을 알리고 제 목소리로 힐링도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다연 씨 얘기 노래 듣고 또 인생도 돌아보고 부모님 생각도 효를 마음에 새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이 노래 어즈버 이 노래 아까 감탄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트리플 타이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곡 다 모두 띄워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어즈버 이거 안 들으면 또 섭섭할까 봐. 네 어즈버 아 좋아요 김다연 씨 어즈버 띄워드리면서요.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3,30 런치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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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리액션 조령중 격